보신 것처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발행업체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 역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는 않아서 피해 나갈 구멍이 꽤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을 따져봤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연 20%에 가까운 이자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허가나 등록이 없이 투자를 받았다면 다단계 금융 사기로 볼 수 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법에는 투자자들에게 금전을 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때 금전은 기존 통화를 의미합니다. 가상화폐는 아직 금전으로 볼 수 없지만 없어서 처벌이 힘들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기 혐의도 쟁점입니다. 루나코인이 언제든 폭락할 수 있고 약속대로 연 20% 이자를 못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권 대표가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권대표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아 입증해야 하는데 본사와 주거지가 싱가포르에 있어서 서버 접근 등에서 쉽지 않습니다. 거래 금액이 하루에 10조 원 넘도록 가상화폐 시장이 커질 때까지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큽니다. 거래 금융시장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이 내용 계속 취재해 오고 있는 김정우 기자와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있는 법과 제도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빨리 법을 만들든 아니면 규정을 고치든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하는데요. 인수위 국정과제를 보더라도 2년 뒤인 2024년에야 투자자 보호법을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나서겠다 이렇게 명확한 뜻을 밝힌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2년 동안은 제2, 제3의 룬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막을 규정이 없어서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가까운 미국만 봐도 재무장관부터 금융감독의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들이 이런 방법을 확대에 적용해서라도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기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인데요. 2009년 금융위기도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대출 기법을 시행하겠다.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는 미리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아직 우리 금융당국은 이런 최소한의 구두 개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사회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는 금융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무게에 맞는 책임과 규제, 이 모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정은 기자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